2019년 충북도 취업박람회가 24호 청주실내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채용계획이 있는 오리온과 에코프로비엠 등 200개 도내 우수, 중소, 중견기업이 1020명의 현장 면접을 진행했습니다. 이번 취업박람회에는 업종별 4개의 현장 면접관, 충북도 일자리정책관, 취창업 컨설팅관과 함께 각종 체험도 병행할 수 있는 부대행사로 운영됐습니다. 취업 컨설팅관에선 취업준비를 하는 구직자에게 지적적인 도움이 될 VR 가상면접체험, AI 자기소개서 컨설팅, 적성심리검사, 면접메이크업 및 이력서 사진촬영, 분야별 취창업이 가능한 다양한 컨설팅 서비스 지원으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. CBMTV 경철수입니다.